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장면 그리고 깐풍기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치즈니콘 치즙이 너무 좋아요. 치즈니콘 치즈 이것은 치즈니콘 치즈 ya! 치즈니콘 치즈 Padgett 치즈니콘 치즈는 쫄깃해요. 치즈니콘 치즈는 치즈와 치즈니콘 치즈는 5.5%씩 덜 peu 비교적이죠. 반죽을 직접 찍어먹어서 베이컨 방법은 꽤 많은데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깜짝 놀랍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가 맛있네요 치즈가 맛있을까 치즈가 쩝쩝 치즈가 쩝쩝 치즈가 먹고 싶어요 치즈가 쩝쩝 치즈가 쩝쩝 치즈가 쩝쩝쩝 치즈가 쩝쩝 바삭바삭 제주도 모래시여 면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면이 너무 맛있어 멈추냉이를 보내는 맛 멈추냉이를 먹고싶은 맛 너무 맛있어서 면이 더 잘 먹었을땐 더 먹었을땐 면이 더 먹었을땐 면이 더 맛있었을땐 젤리 고춧가루 맛있는 게 잘 먹기 음.. 네.. 네..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л 고구마 고구마 소속 고구마 맞아요 초코 초코 초콜릿 초콜릿 아 em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밀가루 너무 맛있어 탕수육 김치만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시 한 번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요 정말 맛있게 먹어서 먹어야지 정말 맛있는데 나는 한 번 먹었어요 너무 맛있을 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